이번에는 이분은 그냥 대놓고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김재동씨 아시죠? 어 김재동씨 아시죠 생년월일 필요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이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운기가 어떤지 김재동씨 막 용 많이 먹어갖고 예전에 많이 먹었죠 감성이 못 나오죠 요즘 안 나오대요 아예 안 나오죠 김재동씨가 이렇게 정치인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래갖고 그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끊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대기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온다? 다시 올라온다 옛날처럼 그렇게 명성을 찾을 만한 일이 생겨요 아 그래요? 와이프 아내를 만나든지 하든 누군가에 다시 귀인이 생겨 누군가를 만나면 해서 그게 아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결혼해요? 네 해요 언제 이렇게 결혼해요 내 눈에는 결혼을 하면서 이슈가 돼서 그 와이프 아내가 보이는데 아내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고 들어오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분의 힘을 와이프의 힘을 받아서 옛날에 명성으로 다시 간다 결혼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? 이분이.. 김재동씨가 50 넘었지 그럼 몇 살이지? 몇 살인지 뭐 잠깐만요 나이 많지 않아? 모르겠어요 74년 74년? 2월 3일인데 74년에 49이네 범죄 어 이거 49갖고 내가 50이 넘으면 여자를 만나 아 그래? 이게 김재동 결혼해요 안 한다는 소리 안 나와 음 음 근데 어쩌면 이분이 워낙 말을 재주있게 잘하다 보니 입으로 흥했다 입으로 망한 케이스 그 케이스인데 그거를 뒷받침해줄 사람을 분명히 만나요 귀인 그게 귀인이 아내로 떠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서 그래서 아마 크게 옛날처럼 다시 그 길을 영광을 다시 차지한다 그렇게 보입니다